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. 대박 주식 시리즈 109탄입니다.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. 대박 주식 시리즈 109탄인데요.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그리고 재무구조를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6년 연속 영업일기 흑자 지속이구요. 자 동종목은 상장 이후로요.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 이 상장 이후로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 동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영업일기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. 사내 현금 흐름이 튼튼해야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. 자 동종목은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. 자 잠재자산이요. 1년에 30%씩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5,000원입니다. 15,000원. 자 15,000원짜리가 이번에 그 종합주가가 1,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니까 자 15,000원이면은 뭐 대충 한 요정도 됩니다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. 자 이 종목은요.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4,000원이면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. 이번 급락장에 6,500원까지 빠졌거든요. 여기가 6,500원입니다. 자 6,500원 바닥을 잡고 주가가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권이 왔던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구조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요. 대주주 물량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자 이런 종목이 내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나니까 이렇게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오면서 지금 이 바닥에서 매수했으면은요. 벌써 80% 수익입니다. 80%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 시리즈를 추천하는 카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. 1,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. 자 자본금이 없는 분은요.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을 받으면서 6%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. 자 6% 무료 추천을 받으면서 배당금도 6% 받을 수 있는 이벤트는 이제 날짜가 며칠을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이달 말일날 할인 이벤트 그리고 무료 추천주도 받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약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 동영상을 들으면서 기회를 찾고 있는 분은 이제 할인 이벤트 기간이 마지막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.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 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. 2016년도에 왜 이때 당시에 마지막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를 종목은 1900개 종목 중에서 요것밖에 없다. 그래서 1900개 종목 중에서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. 이 수익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틀림없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. 자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이 엄청난 수익률 자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240개입니다. 240개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도 또한 대박 주식 시리즈 1000%의 수익이 넘게 나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은요. 맥시멈 1000%다.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의 5배는 될 겁니다. 대박 주식 시리즈 109탄인데요. 자 이 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리듯이 이번 급락장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을 때 이 주가가 지금 80% 가까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인가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. 2016년도 2018년도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요. 자그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2016년도 주식 수익률 2년짜리 731도원의 수익자료고요.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해외선물로 해서 도합 4년짜리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를 했다. 자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. 자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. 자 이번에 종합주가 급락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뉴스 많이 들었죠.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여러분들은 언론에 속고 매스컴에 속고 눈탱이를 당한 겁니다. 자 이번에 삼성전자의 배신이라는 포스트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. 자 코스피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고 지금 거의 1900을 넘어갔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언론 수익률 동안에 삼성전자는 최고 12.5%밖에 안올랐다. 자 이건 바닥에서 산 사람이고요. 보통 많이 먹어봐야 5%, 6%, 7%밖에 안됩니다.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가 107탄 지금 109탄이죠. 109탄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내수하신 사람들은 그건 바보나 하는 짓거리다. 제가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15,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공하는 카페입니다. 이 잠재자산은요. 새로운 경제금융이론이다. 대한민국에서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최초로 새로운 금융이론을 만들어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. 자 이 종목이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당기간에 1400포인트의 엄청난 급락이 오니까 이 종목이 지금 80% 급등하는가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. 내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. 자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게 아닙니다.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의 현금 흐름이 좋고 회사의 미래 가치가 좋은 종목은 이렇게 틀림없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이 선사해드리는 이 할인 이벤트 무제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4월 30일로 종결이 됩니다. 자 그동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.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배당금을 지불하는 날이에요.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매달 18일날 배당금을 지불하랍니다. 그래서 이 배당금 내역 여러분들이 보시고요.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. 돈이 많으신 분은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09탄 여러분들이 지금 240탄 보고 계시잖아요. 자 이 109탄까지 싹 바닥에서 돈이 되는 종목 다 1000%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싹쓸이 하실 분은요. 010-2173-5680 그 다음에 카페 회의비 안내를 자세히 보시고요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.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. 자 메인 카페입니다. 대박 주식 시리즈는 이쪽에서만 추천을 드립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왜 제가 이 수익률을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금융 공황위기가 온다. 자 제가 바로 요 때입니다.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이렇게 연일 급등하고 있을 때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.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요 포스트를 클릭하면은요.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.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종합주가 엄청나게 겁나겠죠. 자 정확히 고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분석을 고점에서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.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.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듯이 이게 전업투자방송 그 다음에 해외선물투자 그리고 직장인들은 바닥에서 사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올라오는 주식수익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요. 이건 제 수익률입니다. 자 그러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어떤 수익이 났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들어오시면은요. 왼쪽에 이너서클 장기 수익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. 제가 미리 다 이렇게 검색을 해놨으니까 이 자료를 왼쪽을 클릭을 하시면은요.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수익률 엄청난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지난 몇 년 동안에 수익률이 자그마치 포스트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. 천 개가 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가서 보십시오. 자 맛배기로 제가 몇 개 검색을 해놨는데요. 달땡님 1600, 240, 150, 140, 110, 105 이 수익률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. 자 320 보십시오. 자그마치 30개 한 40개 종목을 싹쓸이를 했습니다. 세월만 기다리시면 전부 다 이 수익률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자 바람님 203% 약 97% 70% 68% 이렇게 쭉 수익률 나열되어 있습니다. 자 이제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카페 이너서콜 자 제가 선물옵션 그리고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ETF 요새 거래들 많이 하죠. 자 이게 다지금 ETF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다 지켜보십시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.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. 자 회원 가입하시면서 무료 추천도 받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달 4월 30일날 할인 이벤트 무료 이벤트는 화려 뭐 할인이 아니죠. 자 무료 이벤트는 마감이 되고요. 자 왼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무차트 교육 이런걸 전문적으로 배워서 내가 전업투자해서 평생 돈을 벌고 싶다. 그러신 분은 010-2173-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. 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고 싶다. 그러신 분 또한 010-2173-5680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.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. 자 문자로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잠재자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연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드릴 텐데요. 자 이 종목은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했다가 급등을 하고 있죠. 자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. 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주가가 다시 뭐 2200, 2500 이렇게 올라갈 거 생각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그거 절대 아닙니다.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 15,000원이고요.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. 자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라고 해서 세계 경제가 하루아침에 불붙듯이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. 자 지금도 나가 떨어지는 기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부채 폭탄이 앞으로 이제 터지게 될 것이다. 자 그러면서 이 종목 또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지금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사고팔고 사고팔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. 자 그렇지만 특정 구간을 절대 이 종목은 돌파를 못한다. 자 그랬다가 다시 종합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전자점을 깨고 내려가면요.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약 11,000원이거든요. 11,000원인데 6,5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약 80%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종목이 다시 하방 압박을 받게 되면은요.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세계 대공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2,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자 지금 현재 11,0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현재에서 2,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다소 토막이 나는 겁니다. 자 잠재자산 대비 2,000원이면은요. 7토막이 나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금융위기가 터지게 된다면요. 무조건 2,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텐데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2,000원 이하에서 500원만 더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15,000원이니까 1,500원 떨어지면 거의 9토막이 나는 겁니다. 자 1,500원의 매수 들어가면 이 종목의 목표가를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%짜리고요. 이 종목은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게 되면 15,000원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45,000원을 잡을 겁니다. 그러면 15,000원 자 1,500원 대기 1,500원짜리 매수해가지고요. 45,000원에 저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. 자 1차 목표가가 15,000원이고요. 그러면 1000%죠.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오버슈팅이 아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오버슈팅이 되면 목표가를 42,000원에서 45,000원을 잡을 것이다. 그러면 얼마의 수익이 가능한가 최대 4,500%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은 목표가를요. 추천 금액을 제가 얼마로 잡을 생각이냐 3,000만원을 잡을 생각입니다. 3,000만원 자 여러분들 3,000만원 뭐 현금 갖고 매수하실 분은 그냥 추천받으시고요. 자 3,000만원 무료추천받으면서 3,000만원에 대한 배당금도 받으면서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활동하시면서 무료추천을 받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. 그러신 분은 이 종목을 매수하셔도 좋습니다. 자 동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.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이 종목은 2,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최대 4,500%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2,000원까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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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